SBS 드라마 잘 키운 딸아나가 시청률 상승세에 돌입했습니다.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2일 방송된 잘 키운 딸아나는 14%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난 스킬에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넘어섰는데요. 최근 남장을 벗은 박한별 교과가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죠. 극 초반 5.8%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. 한편 동시간대 경쟁작 MBC 빛나는 로맨스는 10%의 시청률을 보였습니다.